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실내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단차 조절이 쉬운 갑오징어 선상낚시 채비를 좀 알려드릴 건데 간단해서 짧게만 그냥 올려 드리려고요 이게 단차 조절이 광호 다운샷에 쓰는 구슬채비 팔자 매듭 해 가지고 그걸로도 해 봤는데 라인 엉킴 같은 게 있을 때 구슬 쪽으로 가면 재채비를 잘라서 엉킨 걸 풀어야 되고 좀 단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단차 조절을 추후에서부터 애기 있는 핀더래라든지 저는 가지채비를 쓰니까 가지 있는 십자구슬까지 거기서 이 단차를 좀 쉽게 조절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 가지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틀 정도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핀더래나 애기 같은 걸 달아서 있는 이 부분부터 츄까지의 길이에서 이 녀석을 오르락내리락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지 않나 이건 이틀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라서 공유의 목적으로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갑오징어 채비 저는 나일론 5호 모노라인 5호 그냥 사용합니다 총 채비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40cm를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라인을 40cm 이상 되게 컷팅을 하시고 슬리브 내경이 1mm 짜리 1파이 뭐 1mm 1파이 내경 재보니까 똑같은데 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주위로 써 가지고 자 끝부분에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1파이 짜리 나일론 5호에 1파이 짜리 슬리브 낚시용 파이프죠 소형 미니 파이프 해서 주욱 당겨 주시면 고리가 만들어 지겠죠 내가 편한 크기만큼의 고리 하시고 슬리브 압착기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또 이거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슬리브 압착기 쓸 때는 얼마 전에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라인이 뚝뚝 끊어진다 슬리브 압착기 너무 꽉 조이시면 이 부분에서 너무 라인이 눌려 가지고 약해집니다 자 고리를 하나 만들었고 위에서부터 10cm 쯤에 이 길이를 손으로 잡아 주시고 십자구술을 전 사용해서 가지채비를 하는데 이 녀석이 라인 통과하는 이 홀이 구멍이 7호까지 있는 녀석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먹는 게 아니고 저는 세 번 정도 묶습니다 그 면사매듭 묶으실 때 그때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세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저 가지채비 만드는 십자구술 4호 나일론 7호까지 통과하는 그 홀의 스토퍼 역할을 하더라고요 양쪽으로 살살 당겨 주시고 적당히 됐을 때 끝까지 하진 마시고 윤활제 윤활제를 한번 좀 묶습니다 발라서 양쪽으로 당겨 주시면 딱 맞게 10cm가 될 수는 없고 전 무려 1cm나 틀렸네요 아무튼 10cm 정도에 한번 묶어 주시고 십자구술에서 기둥줄이 통과하는 홀 구멍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게 위아래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 또 슬리브를 찝자니 슬리브도 아깝고 그냥 라인 물론 매듭이 생기면 약해지지만 나일론 5호 매듭 정도면 가부징어 찰박이가 아니라 대포알급도 드롭봉은 안되지만 다 가능합니다 3번 3번 묶으시고 이쪽으로 하시는데 약간 나일론에 대한 상식 이것도 댓글로 문의를 의외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라인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릴까요 라인이 열화 현상에 의해서 약해지지 않도록 저는 항상 윤활제 침, 물, 과거에는 실리콘 오일 이런 걸 바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노라인은 말 그대로 그냥 나일론사에요 나일론으로 만든 건데 카본사라는 게 있습니다 카본사 이거 몇 배 값이죠 한 다섯 배? 다섯 배 값인데 웬만하면 합사 좀 브랜드 합사 거의 그 가격입니다 카본사는 카본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왜 카본사를 쓰느냐 일반적인 분들은 비싸서 좋아서 카본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튼튼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카본사는 일본의 시가라는 기업에서 폴리불화 비닐 리덴이라는 그런 물질로 열화 현상에 의해서 좀 약해지는 햇볕이라든지 라인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그 열 그 열화 현상에 의해서 약해지는 그런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 가지고 거의 무슨 햇볕이나 열화 현상에 의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폴리불화 비닐 리덴이라는 물질로 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라인의 이름을 장명을 후로로 카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유래돼 가지고 카본사 카본사 그러는데 카본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라인 열화 현상이 현저하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현저하게 없는 그 라인이 카본사예요 가격대가 좀 사악하고요 쓰셔도 좋죠 이런 거 할 때 물 이런 거 유날짜 안 쓰셔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공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번 찍어 주시고 이것도 귀찮으시면 침 한번 바르세요 그래서 뭐 1000m에 5000원, 6000원? 그거면 짧겠습니다 한 5년, 6년? 아무튼 채비만 만드신다고 하면 실내니까 햇볕도 안 받고 이것도 관리만 잘하시면 채비집 미니포켓 파일 많이 말씀드렸죠? 댓글로 그런 거 사용하시면 햇볕도 안 받고 해를 넘겨도 2년, 3년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십자구슬에서 밑에 추우다는 단차 여기까지는 25cm를 잡습니다 25cm를 잡아서 일반적인 채비구슬 이게 뭐 섞여 있어서 죄송한데 채비구슬을 한번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번 한 번만 매듭처럼 더 통과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딱 한 번 자 움직이긴 하되 쉽게 움직이지 않겠죠? 채비구슬을 연결하는 핀도레는 10호 저는 10호 씁니다 10호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10호 핀도레를 사용을 해서 그냥 도래 부분 하나 끼워주고 이틀동안 생각해서 낸 결론이 이겁니다 원반구슬이라고 하는데 찌낚시 같은 거 하실 때 면사매듭 하시죠? 찌가 올라가지 못하게 그럼 그 면사매듭을 멈춰주는 찌 위에서 멈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원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녀석인데 원반구슬이에요 이름이 나일론 5호를 한 번만 묶은 매듭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 내경은 0.8파이에요 여러 개 사가지고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자 일반적인 채비구슬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는 25cm 일반적인 채비구슬 한 번만 통과시키시고 핀도레 하나 넣으시고 내경이 0.8파이인 원반구슬을 어구 떨어졌네 작아서 떨어져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조심하시고 원반구슬 내경이 0.88일 짜리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한 번을 묶으시는 겁니다 자 흔들리는 배 위에서라도 한 번을 묶으시는 건 쉬워요 최대한 가까이 붙이게 25.5cm 정도 되겠네요 해서 라인을 끝을 짧게 잘라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단차는 완성이 됐죠 25cm 입니다 25cm 보다 조금 더 기네요 채비구슬 한번 통과시켰으니까 살짝 내리면 밑으로 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사실은 알려드리려면 이게 끝인데 이왕 만드는 거 조금 정리를 하고 저는 가지채비를 씁니다 가지채비도 가지 그러니까 목줄은 단차가 30cm면 가지채비 이 목줄도 30cm 단차가 25cm면 목줄 가지줄도 25cm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거 나일론 5호 통과하는 게 제가 4호 잘못 사가지고 한 번 묶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죠 홀에 힘주거나 강하게 챔질 했을 때 툭 빠지지 말라고 세 번 통과시켜주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열화현상 방지하려고 윤활재 꽉 당겨서 끝에 잘라주시면 라인 정리가 되겠죠 하시고 십자구슬에 세로의 홀 이렇게 하시면 스토핑이 되겠죠 빠지지 않고 이 가지줄을 25cm를 또 합니다 단차가 25cm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되더라구요 자 25cm의 길이를 잡아서 내가 편한 손으로 옮기신 후에 꺾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길이가 정확하게 멈출 수 있는 매듭 팔로마 매듭 팔로마 노트죠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원투에서부터 클린치 노트 꽈배기 매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튼튼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항상 5mm 1cm 정도가 틀리더라구요 팔로마 노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꺾은 접은 부분에 살살 달래서 살살 당기시다 보면 정확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꺾여진 부분이 25cm죠 자 정리하시면서 몇 번 묶어보시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한 번이 중요하니까 자 라인 열화현상 광지하려고 하시고 양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커팅해서 라인 정리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단차 조절이 쉬운 가지채비입니다 선상 낚시 선상 갑오징어 낚시 가지채비에요 추를 잠깐 달아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추를 이렇게 달았다 하겠습니다 달고 자 위에서부터 아래 기둥줄은 위에 10cm 밑에 25cm 하니까 35cm 정도 되겠네요 어 제가 주꾸미 선상낚시채비에서 말씀드렸는데 캐스팅 할 때 그 두 개를 단다 아니면 하나만 단다 하더라도 기둥줄에 엉킨다고 하면 왕눈이 얘기에 훅이 기둥줄에 라일론줄에 엉키면 쉽게 풀어지거나 자연스레 풀어지거나 하는데 위에 원줄에 엉키면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줄에 걸릴 지연점 전체 채비의 길이가 너무 길면 정조 시간 있죠 만조라든지 간조라든지 조류의 흐름이 있다가 멈추는 시간 아주 약해지는 시간 그 시간에는 앞으로 캐스팅 좀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밑으로만 내려서는 흐르지 않는데 탐색해야 되는 시간이 잠깐이나만 있습니다 선상낚시 하시다 보면 그래서 캐스팅까지 염두에 두면 단차 25cm 인데 얘는 10cm고 그러면 위로 15cm는 더 올라가서 원줄에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은 낮지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불편 감소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채비의 전체 길입니다 불편하면 앞으로 캐스팅을 못해요 채비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 단차 조절이 쉽지 않으세요 왜 단차 조절이 쉬운 채비이냐 옆에 컨닝을 했어요 아니면 선장님께서 오늘 몇 센치에서 바닥에서 몇 센치 띄워서 잘 나옵니다 이렇게 권고가 들어옵니다 저는 준비를 25cm를 해 갔는데 단차를 15cm 15cm 단차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끊어서 라인 커터 같은 거 지참하시고 가시니까 끊어서 다시 클린치나 팔로마 노트로 하실텐데 그러기엔 불편하죠 아니면 채비 구슬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원투낚시의 기초 채비 할 때 세 번째가 네 번째 양쪽에 구슬을 이용해서 팔자 매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차가 조절이 쉬워요 그러나 그걸로 원투는 관계가 없어요 옆 조사님하고 라인이 엉키도 원줄이 엉키니까 광어다운 샷을 그걸로 가보니까 옆 조사님하고 라인이 엉키면 구슬에서 엉키잖아요 빨리 절대 못 풉니다 후기 원줄에 합사해 감기였을 때 푸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왕왕 커팅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내 채비를 버리고 원줄을 풀어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채비 구슬 팔자 매듭으로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구슬이 많아지고 하니까 라인을 얇게 써서 조류를 덜 타게 하는 게 갑오징어 선산 낚시인데 구슬 많아지면 하나마다 조류 좀 더 탑니다 저는 뭐 조그만 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요만한 거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추천드리지 않고 생각을 반대로 해봤습니다 얘를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단차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추를 위로 올려서 짧게 하면 그래도 이 길이는 단차 조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옆 조사님, 컨닝, 선장님의 권고 등등이 있을 때 단차 조절이 쉬운 그 녀석은 이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반적인 채비 구슬 한 번 통과시킨 거 살살 한 번 통과시켰으니까 움직입니다 쉽게는 안 움직이지만 살살 달래가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움직여요 눈감량에 대충 10cm 올렸습니다 추를 추와 연결한 핀도레가 올라가겠고 얘의 기둥줄을 멈출 수 있는 0.882 내경을 가진 원반구슬까지 밀어 주신 후에 아무리 흔들리는 선상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묶는 건 편합니다 편하다기보단 쉽죠 그래서 한 번 묶으신 후에 앞쪽까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밀어 주시면 되니까 채비구슬 처음에 그리고 원반구슬 하고 얘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살짝 잡고 끝까지 밀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에 정확히는 안 되고 자 이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 써보면 정확하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정리를 해 주시면 자 빠지지 않습니다 원반구슬 때문에 빠지지 않죠 그다음에 원반구슬이 있고 원반구슬이 스토퍼 역할을 해 주니까 고리가 안 빠지겠죠 그리고 처음에 착수를 하고 수면 아래 바닥에 했을 때 쿵 찍히죠 그러면 이 채비구슬이 없다면 위로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채비구슬도 살살 밑으로 내려 주시면 자 밑으로 내려 주시면 잘 내려갑니다 해서 단차 조절이 쉽게 내 마음대로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단차가 위로 올라갔어 채비를 하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보통 5개 10개 정도 채비를 만들어서 가는데 다른 채비 쓰시면 되죠 다른 채비는 25cm가 되어 있겠네요 그때부터 다시 줄여가면서 25cm 이상 되는 거는 거의 1년에 몇 번 없는 이상한 활성도일 때 그 정도 수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만드는 건 이런 방법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라인 억키면 얘도 풀기 힘듭니다 다만 중간보다는 덜 억키죠 그냥 이틀동안 생각한 게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 드리는 것 뿐이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 다음에 실내에서 찾아뵐 때는 이 녀석을 예고편이죠 작년에 플라스틱 앙카로 왕눈이 얘기가 이렇게 뜹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플라스틱 앙카로 그 벽에 박는 플라스틱 앙카를 잘라서 훅을 펴서 여기다 하고 앞에 추를 접살봉돌 그런 걸 반을 잘라서 하고 해서 어떻게든 조금 맞춰서 침강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작년까지의 생각이었고 올해까지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이 녀석은 언뜻 보기 쉬워 보이시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저래 겪어서 어떻게 해야지 수평이 맞춰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위로 꼬리로 뜨게 하면 이거 보셔서는 절대 몰라요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아시면 따라 하시니까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성비를 찾으시려고 하시면 튜닝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오징어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보면 갑오징어가 먹이 활동할 때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죠 멍하니 있는 고기 촉수로 딱 때리거나 갑자기 덥서고 와서 덥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지채비가 너무 길면 안되지만 25cm, 20cm, 30cm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지채비를 사용하신다면 직결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가지채비를 하시려면 수평으로 지 혼자서 자력으로 수평으로 유지되거나 꼬리가 살짝 뜨거나 그래서 조류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매달려 있거나 하는 녀석이 어필은 훨씬 잘 됩니다 채비는 이번 주가 시즌 마지막인 것 같아서 부랴부랴 좀 찍어서 올려드렸고 이 녀석은 아예 영등철 1월이나 2월 그때쯤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 녀석은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녀석까지 두 편을 올려드릴 겁니다 한참 나중에 금방 되는 녀석도 아니에요 시즌은 이미 끝났어요 말씀드린다고 금방 만들어서 들고 출조할 수도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1년 내내 몇 개월 준비하셔서 한 달에 대여섯 개, 일주일에 두세 개 이렇게 준비하셔서 수십 개 만들어서 출조하시면 되잖아요 내년 9월 말에 시즌이 도래했을 때 연결선상은 그렇게 되고 오늘은 단차 조절이 쉬운 갑오징어 선상낚시 채비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막판이므로 아이디어를 공유차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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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ет Obama 나왔습니다 입장 방금 바ότε ẩ 었 всп 상 고맙습니다 해 이미 말 말